니가 잽을 놓자마자 쏘는건데 한타임 죽이지 말고 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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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나이스 자세 좀 낮추고 천천히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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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이 휴식이 물 마셔 물 물 물 바로 돌면서 땅 오케이 쭉 오케이 굿 들어가 봐 교차 가다가 교차 오면 들어와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물 마셔 물 물 물 잡아서 잡자마자 스텝을 오픈을 하면서 오픈 스텝을 빼면서 빼는 순간 바로 잽을 들어가서 왼발 오른발로 쏴 내가 공간을 살짝만 만들어 쏘는거야 잽 옆으로 밸런스 잡아가지고 쏘고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리바운드 해서 바로 하나 둘 땅 터치하고 세 건 알겠지? 파이팅해 지수 고! 잽 그렇지 그리고 밸런스 잡아 쏴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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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잘 잡고 자세 낮추고 오케이 슛 좀 올려 슛 좀 올려 하나 둘 셋 오케이 고! 오케이 셋 하나 둘 오케이 라스트 자 여기서 하이로 미드하트해서 잡아 지수 네가 잡아봐 그러니까 볼이 아까 이쪽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볼 잡아 돌아 오픈 아니 오른발 어 해서 링 보고 한번 흔들어 한번 흔들고 드리블 스크린 가 드리블 스크린 해서 팝아웃해서 빠져서 쏴 어 1대1을 하는 상황이 나오잖아 네가 하다가 들어갈 때도 있는데 앞선 애들이 보이면 어차피 볼 중 방향에서 잡아서 오픈해서 딱 안 되면 바로 가도 돼 바로 자 미드슛 좀 힘 있게 하자 그렇지 바로 오케이 오케이 둘 셋 오케이 빨리 와 빨리 오케이 하나 자 파워템에서 잡으면 바로 잘라 페이드 웨이브 상상하면서 해봐 상상하면서 파워템인데 붙어 드라이빙을 그냥 페이스업으로 이렇게 들어가 아니면 이러면서 들어가 그냥 네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천천히 끌고 들어가 천천히 한번 하고 천천히 쉬어도 돼 그렇지 오케이 이게 아니었어 똑같이 나랑 2대2 투맨 게임하고 나랑 2대2 하고 팝아웃해서 내가 주는 걸로 1대1 하라는 거야 너 좋아 오케이 굿 일단 처음에 슛 쏠려고 그래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 나이스 오케이 하나 둘 스탁 나이스 굿 굿 하나 둘 스탁 하나 둘 스탁 나이스 굿 힐링 그리고 들어오다가 하나 힐링하고 멀리서 언더 그렇지 나이스 하나 하나 둘 땅 오케이 한번 좀 많이 쉬어 많이 쉬어 강하게 그렇지 슛 보고 하나 더 들어가도 돼 오케이 자세 좀 낮추고 천천히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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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휴식 물 마셔 물 물 물 지수 네가 하이포스 잡아가지고 처음에 잡자마자 바로 오픈해서 링 볼 거 아니야 그치? 링 보면서 네가 슛을 쏠 수 있는 너의 장점은 슛이잖아 일단은 그치? 잡아서 슛을 쏠 수 있는 공간을 리프트로 만드는 거야 얘가 오면 그냥 들어가면 되고 쫓아 어차피 얘는 너보다 늦어 옆으로 이동하는 타이밍이 그래서 길게 아니어도 돼 살짝만 이어도 되니까 잡아서 스텝 빼면서 동시에 땅 그래서 자꾸 서운다 잡아서 땅 오케이 굿 캣치 땅 오케이 땅 바로 고 오케이 셋 만약에 가.. 뭐야 공간이 안 생긴다 하면은 그냥 잘라야 돼 리프트 하자마자 바로 길게 뛰었다가 원투 오케이 오케이 바로 돌면서 땅 오케이 오케이 자 반대 너무 앞에다 이렇게 치면 안 돼 내 몸 쪽으로 땡겨가서 최대한 옆으로 길게 가면 갈수록 네가 슛 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거야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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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똑같이 잡아서 리프트 했으면 크로스오버로 여기서 크로스오버 할 때 밑으로 하지 말고 푸시로 리프트 푸시 해서 옆으로 이동합니다 얘 올 때 바로 띄우고 푸시 그렇지 오케이 좋아 다 좋아 다 좋은데 좀만 더 길게 길게 옆으로 좀만 더 길게 길게 푸시 이거 봐 걸린네 이거 걸려 엎어서 쳐봐 리프트 해서 리프트 했지 엎어 손 위로 아니 그렇게 밑으로 하지 말고 위로 감아 아니 너무 높게 하면 안 되지 다운 이 정도 다운 그렇지 그래서 스텝이랑 같이 이동해야 돼 바로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마지막 나이스 샷샷샷샷 주셨다가 반대 무빙슛 라스트 쭉 푸시 그렇지 이거 봐 발란스 옆으로 가야지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얘가 자꾸 지수 니가 옆으로 이동해서 얘가 나와서 니가 리프트 할 때 옆으로 갔다가 또 일로 오게 만들어야 니가 자르기도 편하단 말이야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네 길게 길게 오케이 나이스 쭉 오케이 굿 넷 자 이번엔 내가 쫓아가 볼게 들어가 봐 쫓아가다가 쫓아 오면 들어와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천사 물 마셔 물 물 물 감사합니다.